당신과 나의 봄날, 우리 지금 어디에 있나요? 봄날처럼 고운 그대의 손을 잡고 걷는 이 꽃길 위에서 가슴까지 탁 트이게 만드는 환한 풍경 속에서 우리의 더 밝은 내일을 그려봅니다.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연이 주는 고요함 속에 당신과 나, 둘만으로 가득 채운 하루를 보냅니다.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걷고 또 걸으면 다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 봄의 풍경은 어디에도 있지만 가장 가슴 설레는 봄이 피어나는 곳 참 좋은 봄날 당신과 함께 꿈꿀 준비가 되어 있는 나는 그곳으로 갑니다. 봄 강원도에 산 지금 강원도에 산 참 좋은 변화의 전문가 함께 꿈꿀 준비가 되어 있는 갑니다. 아름다운 풍경이 그래서 이런mn적인 시절을 동시에 감사합니다.